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2019년 7월 25일 날 여행기인 미국의 애리조나 답사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부텍사스, 네바다, 뉴멕시코 이렇게 답사기를 쭉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않게 2000년 한 해 다음에 지금 2년 정도 되어갑니다만 4월 달에 유튜브를 우연하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동안 일체인은 여행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문제든 한국 문제든 유튜브 방송을 하기가 점점 이렇게 검열이 강화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취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답사기 형식으로 미국의 구석구석을 취재하고 또 유럽도 도시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그런 코나를 조금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썼던 애리조나 답사기에 서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이 좀 살짝 담겨 있기 때문에 이곳 저곳을 탐구하듯 들여다보다 여행지로서 미국만한 나라가 있을까 세계 이곳을 저곳을 다녀보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지로서 미국이 가진 매력과 강점을 주목하게 된다 여행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미국을 둘러보면서 보낸 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다 가는 곳마다 맥도날드가 있고 던킨 도나츠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는 나라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을까 묻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도시나 거리에 담긴 스토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 미국은 자신만의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는 왕정을 중심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왕정과 전혀 인연이 없는 나라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을 방문하더라도 그곳에는 어김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개척자들의 스토리가 가득 차 있다 마을 이름의 대부분은 개척자 이름을 딴 것이다 개척의 역사에는 압재보다 자유가 있고 칙칙함보다도 발랄함이 있고 정체보다도 역동성이 있고 과거 지향성보다도 미래 지향성이 함께한다 더욱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개척자의 담대함과 다양성을 체험하기에 미국만한 곳은 없을 것이다 마을의 성장 역사에서 결코 나라의 성장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백과 용기와 지혜를 가졌던 그런 인물들을 수없이 목격하게 된다 제 해설을 조금 더 하면 제가 미국의 소도시들을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개척자 정신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계속됩니다 작은 제목이 짧지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감 미국 여행은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흥미와 교훈을 주기에 손색이 없다 미국 역사는 절대 시간이란 면에서 매우 짧지만 부침과 흥망승수의 교훈을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그 어떤 제국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한때 미국의 연광이던 뉴욕의 버펄로를 방문한 철학자이자 소설가이며 영화감독이기도 한 베르나르 앙리 레비는 방문제에서 겪은 놀라움을 이렇게 토로한다 도시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유럽인으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이다 미국은 여행할 때면 한때 승했던 곳이 이미 퇴락했거나 몰락죽임을 목격할 때가 잦다 도시와 타운의 흥망승수에 관해 유독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큼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문명과 미래를 대하는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역사의 현장과 만날 수 있다 뭐니뭐니 하더라도 미국 여행의 매력 가운데 어떤은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힘든 아름답고 장엄하고 잘 관리되고 훌륭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49개의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면 어김없이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을까라는 부러움을 담은 독백이 흘러나오곤 한다 말과 글로 담아내기 쉽지 않은 자연민은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관리에 더욱더 빛을 발휘한다 어떻게 이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도 절로 나온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에는 130개의 내셔널 모누먼트가 있다 자연적 보존 가치 때문에 보존된 유적지 65개 역사 유적지 34개 인디언 유적지 24곳 등이 포함된다 우리말로는 준공국립공원이나 국가기념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공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기념물도 방문객들을 후회시키는 법이 없을 만큼 뛰어난 곳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첫 번째 선 탐사기입니다 여행기가 아니고 탐사기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찰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역사적 배경 같은 걸 담았기 때문에 탐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탐사기 예행 가이드북 탐구스라는 그런 소재목이 있고 또 이 글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미국의 남서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의 국립공원과 국가기념물을 중심으로 인근의 주요 장수를 직접 방문하고 관찰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더한 탐사기다 한 달 동안 6100km, 3800마일의 거리를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방문한 곳은 애리조나 서부텍사스, 뉴멕시코주다 이 가운데 애리조나 탐사기를 처음으로 책으로 변한다 단순 여행 후기가 아니라 사진의 테마를 잡아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여행지의 과거와 현재와 핵심 포인트를 담은 탐구서이다 이 여행은 애리조나의 주도 피닉스를 출발해서 애리조나의 남부를 거쳐 텍사스 서부를 유행했고 그 다음 뉴멕시코주를 덜 보고 서쪽의 인접해 있는 애리조나로 넘어가서 다시 북쪽부터 시작해서 중부에 위치한 피닉스까지 돌아오는 길을 따랐다 이 책은 여행 순서에 따라서 애리조나 남부편, 북부편 그리고 중부편을 순서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 책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독자들이 나도 미국 자동차 여행을 실천해 옮겨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는 분들도 나오기를 바란다 마치 12년 전에 내가 소설가 존스타인백이 쓴 한군의 책에서 도전을 받아들이시 말이다 나에게 자극을 준 책은 평생의 꿈인 미 대륙여행을 실천해 옮긴다운 편엔 존스타인백의 찰리와 함께한 여행, 존스타인백의 아메리카를 찾아 쓰이다 이 책은 내게도 언젠가 나도 여력이 되면 미국 전역을 둘러보리라는 또 다른 꿈을 심어줬다 결국 그 꿈을 실현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담았습니다 미국은 다른 여행자와 달리 광활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장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점이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의 제한적임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곳을 먼저 봐야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세월은 여행에 관해 뚜렷한 지침을 제공한다 아무리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뛰어나더라도 결코 장엄한 자연 밑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장대한 스케일을 제공하는 미국의 서부국립공원과 프론티어 정신이 배어있는 서부여행만 한 게 있을까 싶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와일드 웨스트의 진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점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마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검열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연구소를 떠나서 한 10여 년도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20년 정도는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 역할을 충실한 사적인 삶을 살다가 지난 한 2년 정도 이제 유튜브 활동을 재개해 가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공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 발언을 했고 또 2020년 4월 10월 총선 그 다음에 또 9월 10일 9월 달 또 미국의 대선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송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늘어나고 또 방송을 했을 때는 제재가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시사 문제를 방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공병호 TV도 채널의 성격을 그동안 쭉 생각을 해왔지만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가볼 수 없는 장소를 직접 가본 또 연구한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석구석 세계 구석구석으로 안내하고 그냥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고 그 장소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누가 살았고 언제 번성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일종의 답사기 형식으로 영상물을 또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니까 변화가 오게 되면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은 점점 더 악이 창글한 시대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oos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debate